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주택법 전시간에 이어서 사업객 승인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업객 승인은 여러분들 건축허가하고 똑같은 말이죠. 건축법에서의 건축허가, 그 다음에 도로 만드는 시설사업에서의 실시계획인가, 그 다음에 신도시 만드는 개발사업이죠. 거기에서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시계획인가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사업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사업을 착수할 수 있죠.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개발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요.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죠. 그러면 건물에 착공이 들어가거든요. 주택법에서는 건축호 같은 말인데 사업계획 승인을 받죠. 그러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즉 착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축허가 같은 말이고, 즉 건축허가 받은 건물은 2년 안에 착공이 돼야 되고요. 사업계획 승인 받은 건물은 5년 안에 착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은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첫 단추로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제 경량 분석 한번 해볼게요. 기출의 수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죠. 20, 21, 26, 8, 9, 28, 29, 30, 31, 32 연속 출제가 됐죠. 5년 연속. 그리고 33회 안 나왔고요. 재작년에. 그다음에 작년 34회도 출제가 안 됐더랬습니다. 출제가 돼야 되는데 안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치러는 35회는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파트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출제 예상을 한번 볼게요. 사업계획 승인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입니다. 33회, 4회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은 80% 정도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이 100% 출제되고 이런 파트는 아니에요. 그런데 상당히 높죠. 원래 높은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치르는 35회는 이거보다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제 가능성이 80%이기 때문에 당연히 별은 3개입니다. 논점이 이제 4개 정도의 논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요. 한 번에 짓는 게 30개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계획 승인 권한자죠. 대상이 첫 번째고 권한자가 누군지 이게 중요한데 이거는 면직에 따라 달라요. 대지 면직이 10만 미만이면 시장군수, 10만 이상이면 도지사, 그리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을 하는 경우인데 그 경우에 대한 구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착공식이죠. 착공식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건축허가 받은 근무는 2년 안에 착공이 돼야 되는데 사업계획 승인받은 근무는 5년 안에 착공이 돼야 되고 착공이 안 되죠.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정 사유가 있으면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연장 시기 1년인데 사유가 뭔지 이런 것들도 출제가 잘 됩니다. 그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착공이 들어가는데 사업계획 승인받을 때 남의 토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몇 % 확보하는 게 원칙이냐면 100%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돼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100% 소유권이 확보가 안 돼도 일단은 사업계획 승인을 내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확보하지 못한 대해죄에 대해서 매도청구권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매도청구권 관련한 논점이 네 번째 논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매도청구권은 알바계에 대한 근질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주택법에만 매도청구권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법에도 정비법이라든지 다른 영역에 가도 리모델링에서도 매도청구권이 나오죠. 그래서 그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청구권을 배우고 나머지는 활용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개 정도의 논점이 여기에 쭉 있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답을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헷갈리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캐션 마크를 품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들으신 다음에 아는 거는 어떻게 해요? 더 확실하게 그 다음에 모르는 것이 아는 거로 그 다음에 헷갈리는 것들이 아는 거로 이렇게 바뀌면 이 수업을 들은 우리가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까. 그래서 수업을 들은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여기 논점에 와가지고 이 논점이 수업 듣기 전하고 후하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변화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하시면서 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먼저 이거 보기 전에 내용을 보기 전에 항상 우리가 수업을 할 때는 세 번을 보죠. 첫 번째는 판사하면서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용으로 가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니까 이것도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대상입니다. 주택이 이제 건설되는 절차를 먼저 한번 제가 여러분들 짚어드리고 사격성이 어디 위치한지를 한번 볼게요. 주택은 이렇게 우리가 지어집니다. 첫 번째는 뭘 하냐면 연간 20개 이상을 지으려고 한다. 그럼 뭐합니까 여러분? 등록을 하죠. 자 등록을 하고 나서 실제 주택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뭘 받느냐? 사업계획성인이란 걸 받습니다. 사업계획성인.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죠. 건축하고 같은 말 사업계획성인이란 걸 받습니다. 그래서 등록은 연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24년 목표치가 20세대나 20호 1만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일단 등록을 해야 되는데 사업계획성인은요. 연간이 아니고 한 번이에요. 한 번. 한 번이란 말이 법조문은 없는데 한 번으로 하셔야 됩니다. 한 번에 짓는 게 몇 개 이상이냐면 30세대나 단독 30호 대지는 1만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사업계획성인을 받습니다. 반대해서 그래야 되는데 30개 이상일 때 즉 사업계획성인을 받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29개 이하를 지을 때는 뭐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건축허가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집 근처에 만약에 28세대의 빌라를 연립주택을 짓는다고 한다 그러면 그때는 30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받고 지냐면 그때는 건축허가 받아서 착공을 하면 돼요. 그래서 건축허가 대상이냐 사업계획성인 대상이냐는 몇 개를 기준하냐면 30개를 기준을 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계획성인이 등록이 된 다음에 주택을 실제 지으려고 할 때 사업계획성인을 받죠. 사업계획성인을 받았으면 일정기간 안에 착공이 돼야 돼요. 일정기간이 얼마냐면 건축법에서는 2년인데 주택법에서는 몇 년 안에 착공이 이루어지려면 5년 안에 착공이 되고 착공할 때는 내 착공합니다라고 5년 안에 착공이 벌어져야 하는 거 맞습니다라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건물이 주택이 지어지겠죠. 언젠가는 완성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러면 뭐 받냐면 사용검사를 받습니다. 사용검사를 받은 다음에 뭘 하면 되냐면 입주에서 여러분들이 주택을 사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건축법에서는 사용 승인 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주택법에서는 사용검사를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이 사용검사가 여러분들 작년 시험에 출제가 됐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성인과 사용검사가 한 세트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네요. 먼저 대상부터 할게요. 그래서 논점은 첫 번째 대상인데 한 번에 짓는 게 몇 개 이상일 때요? 30개 이상이면 사업계획성인을 받죠. 원칙인데 그런데 예외적으로 30개가 아니고 5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성인을 받는 예외가 있습니다. 50개 이상일 때. 예외적으로 5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성인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단지형 연립이나 도생이죠. 도생 중에서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 세대주택을 짓는데 소용은 아닙니다.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 세대만입니다. 짓는데 전용 면적이 30 이상이면서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으로 확보가 돼 있죠. 그럴 때는 30개가 있고 몇 개 50개 이상일 때 사업계획성인을 받게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게 뭐냐면 주환경 개선사업을 합니다. 달동네 증명사업 셀프 방식으로 셀프 방식으로 주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때 만약에 주택이 새로 지지 않으시죠. 그럴 때는 30개가 아니고 50개 이상일 때만 사업계획성인을 받고 49개 이하는 건축허가 받고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독은 30호 이상인데 단독도 50호 이상일 때 사업계획성인을 받는 경우라서 첫 번째가 한옥을 한꺼번에 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예외적으로 50개 이상일 때만 사업계획성인을 받고 49개까지는 건축허가 받고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전원주택단지를 지을 때가 있어요. 전원주택단지 공공택지를 필지 분할을 하지 않고 하나의 대지로 공급받아서 단독주택을 한꺼번에 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게 전원주택단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독주택의 모양이 똑같은 것들이 한 단지에 구성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경우는 몇 개 이상 50개 이상일 때 사업계획성인을 받는다. 원칙은 몇 개인데 30개인데 예외적으로 몇 개더라 50개 이상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논점입니다. 두 번째 논점은 사업계획성인 권한자입니다. 누가 사업계획성인을 하냐면 원칙적으로 사업계획성인은 원칙은 누가 하냐면 지자체장이 사업계획성인 합니다. 지자체장. 그래서 지자체장인데 그 면적이 만약에 10만 미만이죠. 10만 미만. 10만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사업계획성인 합니다. 그런데 그 면적이 10만 미만이 아니고 10만 이상이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도지사가 사업계획성인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만 미만이면 시장군수 10만 이상이면 도지사인데 면적을 따지지 않고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나 대도시시장 같은 경우에는 10만 미만 이상을 따지지 않고 사업계획성인 권한자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면적에 따라서 권한자가 달라지는 경우는 대도시가 아닌 시장하고 군수일 때만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양평에서 대지 면적이 5만 제곱미터에다가 주택을 짓죠. 그러면 양평군수예요. 그런데 양평에서 20만 제곱미터죠.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 성남인 대도시에서 5만 제곱미터를 짓죠. 그럴 때는 우리가 면적을 안 따진다고 했잖아요. 대도시 시장이 성남시장이 돼요. 성남에서 20만 제곱미터를 짓죠. 그때도 성남시장이 되는 겁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약에 5만 제곱미터 주택 건사받죠. 그때는 부산시장이 사업계획성인하고 20만 제곱미터 이어도 부산시장이다. 그래서 특강하고 대도시는 면적을 따지지 않고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나 대도시시장은 면적을 따지지 않고 사업계획성인하는데 대도시가 아닌 시하고 군에서는 10만 미만 그다음에 10만 이상이 되면 누가 간다고요? 도지사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지하체 장위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획성인하는 경우로서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국가 내지는 주택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하고 주택공사. 지자체는 이리로 가는 겁니다. 국가하고 주택공사일 때는 누구한테 가냐면 국정한테 가요. 조심하실 거는 시험에 몇 번 나왔는데 지방공사는 아닙니다. 지방공사는 지자체가 100% 출장 공기업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가야 되냐면 지자체 장한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죠. 국가, 주공,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계획성인을 받는다. 틀렸죠. 뭐 때문에 틀려요? 지방공사 때문에 틀립니다. 지방공사는 아니라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 국장이 하냐면 330만 제곱미터입니다.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한테 사학객 승인받으라고 지정고시한 지역에서 만약에 주택을 짓죠. 그때는 국장이 지정고시했기 때문에 국장한테 가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수도권이나 광역시에서 긴급한 주택난해소가 필요한데 그때도 국장이 지정고시를 했죠. 그럴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가서 사학객 승인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공공이 국가지야체 주공지방공사가 50% 초과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가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경우였어요. 그럴 때는 국장한테 가서 사학객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가서 사학객 승인을 받는 이 네 가지 경우 있잖아요. 네 가지 경우. 그래서 객관식에서 네 개 지문이 다섯 개니까 네 개의 경우에 출제 가능성이 높겠죠.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논점이 되겠습니다. 사학객 승인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대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주체, 누가 원칙, 지자체 원칙, 특강하고 대도시는 면적 따지지 않고 10만 미만이면 대도시 아닌 시하고 군, 10만 이상이면 도지사, 국장은 국가하고 주공의할 때 지방국사회죠. 그다음에 330만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국장이 지정고시하면 국장한테 가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보셔야피 수도권이나 광역시 지역에 긴급한 주택난섭을 하는데 국장이 지정고시하면 국장한테 가야 되고. 공공이 50초가 출제한 부동산 투자회사 갈 때도 국장한테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논점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착공식인데. 사학객 승인을 받으려면 단지 전체에 대해서 사학객 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공구별로 뭐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분할하는 경우가 있겠죠. 공구별로 이렇게 분할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인데 두 개로 나눠서 볼게요. 단지 전체에 대해서 사학객 승인을 받으면 얼마나 착공을 하냐면 5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도록 착공이 없죠. 그러면 사학객 승인을 뭐한다? 취소, 하여야 하는 게 아닙니다. 취소할 수 있답니다. 주택법에서는 일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취소를 하여야 하는 사유는 한 게 없어요. 전부 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다음에 공구별로 분할했을 때 공구별로 분할했을 때인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용어정에서 배웠죠. 공구별로 분할을 하게 되면 공구 안에서 짓는 최소 숫자가 몇 개요? 최소 몇 개는 지어야 돼요? 그렇죠. 최소 300개죠. 그러면 공구별로 분할을 하기 위해서 단지 전체 규모는 얼마가 돼야지 300이 됩니까? 600이 돼야 되겠죠. 제일 작은 공구로 나누었을 때 두 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공구 안에서 300개니까 단지는 얼마가 돼야지 공구를 자를 수 있냐 이거지. 자르고 나니까 300이니까 최소 몇 개는 돼야 돼요? 그렇지. 600개는 돼야지 공구별로 분할할 수 있겠죠. 몇 개요? 600개. 그래서 첫 번째 공구입니다. 1번 공구는 얼마에 착공했냐면 똑같아요. 사격 승인받고 나서 몇 년? 5년 안에 착공이 돼야 되고. 착공을 해야 되는데 5년이 지나도 착공이 없죠. 착공이 없어요. 그러면 사격 승인을 원한다. 취소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 주택법은 여러분 취소해야 되는 자유는 한 개도 없습니다. 전부 다 취소할 수 있답니다. 두 번째 공구가 문제인데요. 두 번째 공구는 첫 번째 공구 착공 신고한 날로부터 착공 신고가 벌어지겠죠. 신고한 날로부터 얼마 안에 착공이 된다? 2년 안에 착공이 벌어져야 됩니다. 얼마요? 2년 안에 뭐가 된다? 착공이 돼야 됩니다. 2년입니다. 5년 안입니다. 조심해야 돼. 그런데 착공을 해야 되는데 착공을 안 하죠. 그럴 때 사격 승인을 취소하면 돼 안 돼? 이거는 취소 안 돼요. 조심해야 돼. 이거는 취소 안 돼.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설명할 때 한번 들어봐 봐요. 두 번째 공구는 첫 번째 착공 신고한 날로부터 몇 년이에요? 2년이잖아. 그런데 2년 안에 착공이 안 들어갔어. 봐봐. 첫 번째는 5년에 착공이 들어갔다니까요. 그래서 아파트가 지어져 있다니까요. 이만큼이 지어져 있어요. 두 번째를 착공해야 되는데 얼마 안에 착공해야 돼? 2년에 착공해야 되잖아. 그런데 2년에 착공이 안 돼서 사격 승인을 취소하면 안 된다니까요. 왜? 만약에 사격 승인을 취소해버리면 첫 번째 공구에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잖아. 그런데 전체 단지에 사격 승인을 취소해버리면 이거 지금 절반 정도 지어난 거 어떻게 돼요? 무너져나. 무너져나.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착공이 안 됐다 하더라도 사격 승인을 취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한 두 번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을 상당히 여러분들 조심을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착공 시기가 단지 전체에서 받든 그다음에 공구별로 분할하든 5년 안에 착공이 돼야 됩니다. 때로는 2년도 있고요. 그런데 때로는 착공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연장은 몇 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냐면 사유가 끝나고 나서 1년 범위 안에서 연장을 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는지를 제가 아는 대로 한번 엎은 게 볼게요. 첫 번째, 막 주택을 짓는데 문화재가 발굴이 됐네요. 문화재가. 그러면 계속 진행해 주고 문화재를 갖다 무너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문화재 발굴 허가를 받으면 그때는 공사가 스톱 돼버립니다. 아니면 주택을 짓기 전에 있더라.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착공 못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 그다음에 소유권 분쟁이 발생했어요.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분쟁이 발생했는데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라. 누구 건지 애매해. 지금 현대건설하고 갑하고 싸우고 있어. 그럼 착공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사학객 승인받았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 그래서 몇 가지 사유가 있으면 우리가 때로는 연장할 수 있고 연장할 때는 1년 범위 안에서 연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쟁점이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대상이에요. 두 번째는 주체. 세 번째는 착공 시기하고 그다음에 착공 안 했을 때 효과, 치수 사유. 이런 것들이 논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논점으로서요. 마지막 논점은 소유권 확보입니다. 마지막 논점은 소유권인데 주택이 건설되는 단지가 이만큼 있거든요. 단지가 있으면 사업 주체는 여기 10만 제곱미터의 대지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10만 제곱미터의 대지대에서 뭘 확보해야 된다? 당연히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겠죠. 남의 토지가 이만큼, 티끌만큼이라도 여기에 사업 주체인 현대건설 소유가 아닌 이만큼의 토지가 티끌만큼이라도 있다 하더라도 남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착공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이 이만큼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현대건설이 나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거 마음대로 착공해버리면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불쾌한 정도가 아니고 내 재산권 침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을 얼마를 확보하는 게 원칙이냐면 100%의 소유권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100%. 그러니까 사업객 승인받으려면 소유권 전부 다 내 겁니다. 라는 걸 증명해야 돼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예외적으로 원칙입니다. 원칙. 사업 주체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100% 확보해라.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소유권 100% 확보가 안 된 경우에도 일단은 사업객 승인을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게 원대라고 하니까 첫 번째 공공이 국가지자체 주공지방공사인 공공사업 주체가 우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죠. 그럴 때는 공공에게는 소유권 100% 확보가 안 돼도 일단은 사업객 승인을 내준다. 이래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소유권 확보는 안 돼 있는데 권원을 가지고 있을 때 권원. 권원이라는 것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권리 원천이죠. 지상권이나 임대차, 장기 임대차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소유권 확보를 안 돼도 근무는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원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권원은 몇 %를 가져야 될까요? 당연히 100%의 권원을 가지고 있으면 이때는 괜찮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는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으로서 지구 단위 계획구에 지정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럴 때는 80% 이상에 대해서 권원만 있어도 이때는 일단은 사업객 승인을 내준다, 안 내준다, 내준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위할 때는 소유권 확보가 안 돼도 우리가 사업객 승인을 내주고 그다음에 100%의 권원을 가지고 있으면 내주거든요. 이거는 가능한데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으로서 80% 이상에 대해서 권원을 가지고 있으면 일단은 사업객 승인을 내주죠. 그런데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이라 하더라도 조합주택이 있거든요. 지역 직장주택 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주택의 경우에는 80%가 안 되고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95% 이상에 대해서 권원 가지고는 안 되고 이거는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으면 5%가 부족하잖아요. 원래는 100%인데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95%까지만 가지고 있어도 사업객 승인은 일단은 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중요해요.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으로서 조합주택의 경우에는 80%가 아니고 95% 권원이 아니고 소유권을 확보해야지 사업객 승인을 내준다. 이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80% 권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단은 사업객 승인 내줍니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되면. 왜 내주냐면 착공하려고 하면 내일 착공하는 게 아니죠. 사업객 승인 받고 몇 년이 남아있어요? 5년이 남아있거든. 5년 동안 부족한 20%를 확보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내주죠. 문제는 여기에서 지금 몇 퍼센트가 부족한가요? 20%가 부족하죠? 몇 퍼센트가 부족해요? 5%가 부족하잖아. 이 부족한 20%와 5%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부족한 20%나 5%에 대해서는 뭐를 행사할 수 있냐면 팔아라 청구권 매도 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말고 우리한테 팔아라 라고 매도 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어요. 어디에 청구하냐면 법원에 청구를 합니다. 법원에 이거 우리 알바퀴 하고 있으니까 야들 우리 법원한테 청구해서 법원이 우리한테 이걸 얘들한테 팔아라 청구권 권리를 인정해 주세요라고 법원에 인정받기 위해서 법원에 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하기 전에 법원에 청구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팔아라고 뭘 한다? 협의를 하고 나서 법원에 뭐 한다? 청구를 한다. 그래서 소유자하고 3개월 동안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하고 그다음에 매도 청구를 행사합니다. 매도 청구를 행사하는데 법원에서 만약에 인정이 되죠. 매도 청구권이 야 그거 맞네. 야들 알바퀴 하니까 너 이거 해도 되겠네 라고 인정이 되면 뭐로 매입할 수 있다? 시가로 토지를 막을 수 있다? 매입할 수가 있다. 뭐로 매입한다고요? 법원에서 인정해 주죠. 그럼 뭐로 매입한다고요? 공시지가입니다. 감정가도 아니에요. 뭐로요? 시가로 매입할 수 있다. 그리고 법원에 청구하기 전에 얼마 협상해야 된다고요? 3개월 이상 협상을 해야 돼요. 법원에서 매도 청구가 만약에 인정이 돼서 인정이 되면 첫 번째는 80%는 확보했잖아요. 일단 80% 권한이 있으니까 80%에서 95% 미만까지만 확보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95% 이상을 확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개는 나누죠. 첫 번째는 95% 미만 또 한 개는 90% 이상. 그래서 95% 미만까지만 확보하죠. 그러면 원주민 빼고 원주민은 안 됩니다. 원주민 빼고 매도 청구는 가능하고 그다음에 95% 이상 대부분의 토지에 대해서 권원을 확보하잖아요. 95% 이상이면 조합주택도 95% 이상으로 소유권을 확보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모든 소유자에게 즉 원주민 포함해서 매도 청구는 행사해서 그 토지를 시가로 매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되겠습니다. 이 매도 청구는 여러분들 공부에서 매도 청구는 리모델링 주택 조합 설립에 반대한 사람한테도 매도 청구는 가능하고요. 그래서 재건축에서 조합 설립할 때 반대한 사람 있죠. 그 사람 우리가 주택만 비워놓고 재건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매도 청구는 가능한데 매도 청구는 법원에 청구하는 겁니다. 법원에 청구하기 전에 반대한 사람한테 몇 개월 이상 협의하고 3개월 이상 협의하고 법원에서 매도 청구를 인정해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뭐로 매입해버린다. 그렇죠? 시가로 매입을 하는데 매도 청구는 95 미만일 때는 원주민 즉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곳이 10년 이전부터 소유한 원주민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한테는 매도 청구는 행사할 수 없는데 95 이상 대부분의 토지 권한이나 소유권을 확보했죠. 그럴 때는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는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도 청구는 상당히 중요한 논점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 대상입니다. 여러분. 대상. 사격적인 대상은 30개 이상이다. 예외적으로 50개 이상일 때 받는 경우에 있더라. 주체, 지자체 장위 원칙이더라. 예외적으로 국장이 할 수 있고 지자체는 면적에 따라서 10만 명이면 시장군수, 10만 이상이면 도지사, 특강도 해주시는 공통이더라. 그 다음에 착공이죠. 원칙은 5년이죠. 단지 전체는. 공구별로 분할하면 첫 번째 공구는 5년인데 두 번째는 첫 번째 착공 신고한다로부터 몇 년? 2년. 일반적으로는 착공 기간 안에 착공이 안 들어가면 사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데 공구별 분할의 경우에는 첫 번째 공구에서 착공이 들어갔기 때문에 2년 안에 착공이 안 됐다 하더라도 취소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착공 기간을 때로는 어떤 일정 사유, 문화재가 발굴됐다,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다, 기반 시질이 아직 안 갖춰져 있다 하는 등등의 사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도 있다. 몇 년, 1년 동안 연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유권 확보에 있어가지고 원칙은 보다시피 100%가 확보돼야 되는데 예배적으로 100% 확보 안 된 경우에도 우리가 사격 승인을 내주고 확보가 안 된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나중에 법원에 매도 청구를 행사해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매도 청구를 하기 전에 얼마 협의한다고요? 3개월. 인정이 되면 뭐로 매입을 해버린다고요? 시가로. 그리고 95 이상이면 누구 포함해서? 원주민 포함해서. 95 미만이면 원주민 빼고 매도 청구 행사가 가능하더라. 이렇게 딱 정의를 해서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사격 승인 문제는 오늘 출장선생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문제를 여러분은 득점할 수 있고 시험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내지 않습니다. 자, 내용 두 번째 내용을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하고 판서를 해서 정리를 한번 했으니까 글자 가지고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격 승인 대상 원칙은 몇 개입니까? 30개죠. 다만 다음은 몇 개로 한다? 50개. 50개 하는 경우는 공공택지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추천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1번지 2번지로 구분하지 않고 한 단위의 토지로 공급받아서 해당 토지에 단독주택을 짓는다. 적은 원래 전원주택단지라고 이해하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럴 때는 30개가 아닙니다. 몇 개? 50개. 한옥도 몇 개입니까? 한 번에 짓는 게 50개 이상이죠. 그럴 때는 사격 승인을 받습니다. 즉, 49개까지는 건축후가를 받습니다. 예외. 50개 이상일 때 사격 승인을 받는 예외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도 30개 이상이면 사격 승인을 받습니다. 리모델링은 증가하는 게 30개 이상이죠. 증가하는 게 30개 이상이니까 30개 이상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격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50세대 이상일 때 사격 승인 받는 게 오는 것 같아서 도생 중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입니다. 뭔 아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소형주택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도생은 종류가 세 가지 아닙니까?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소형인데 소형은 아니고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를 짓는데 전용 면적이 30 이상이고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이죠. 이럴 때는 50개 이상일 때 사격 승인을 받고 49개까지는 건축 허가받고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셀프 방식의 주환경 개선 사업이죠. 여기에서 공동주택을 한꺼번에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주환경 개선 사업이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50개로 완화시켜 놓고 있더라. 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분할해서 주택을 지을 때 사격 승인 여부의 판단 기준인데 이게 뭔 말이냐면요. 30개 이상이면 사격 승인을 받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주택을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주택법에 있는 사격 승인을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건축법에 있는 건축 허가를 받고 건물, 주택을 짓는 게 더 여러분에게 유리하겠습니까? 당연히 건축법이죠. 그러니까 주택법을 받게 되면 굉장히 통제를 많이 받아요. 분양가 상한제도 받고 그다음에 투기알 주고 전매제한 기한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받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건축 허가 받고 지으면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사업주체가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지으려고 합니다. 이게 30개 이상이면 사격 승인 받아야 되구나 하고 짜증나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처음에 먼저 28세대를 지어요. 뭐 받고 짓겠습니까? 건축 허가 받고 짓겠죠. 그러고 나서 좀 짓다가 바로 옆에 또 몇 개를 짓냐면 28개를 또 짓는 거지. 뭐 받아서? 건축 허가 받아가지고. 원래는 이거 한꺼번에 지으면 몇 개요? 56개죠. 그러니까 뭐 받아야 돼요? 사격 승인 받아야 되거든. 사격 승인 안 받으려고 편법을 동원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는 28개로 보겠습니까? 이걸 56개로 봐야 돼요. 그렇죠? 이럴 때는 합산해야 됩니다. 탈법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택 건설 규모를 산정함에 있어서 즉 30개 이상인지를 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주체가 현대건설이 1단의 단지를, 1번지 토지를 수개의 구역으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할 때는 전체 호수, 전체의 호수하고 세대수 규모를 주택 건설 규모로 본다. 즉 몇 개로 보겠다는 얘기입니까? 56개로 보겠다. 이 말이 이제 여기에 숨어져 있죠. 그다음에 사격 승인권자입니다. 누가 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나요? 제가 지자체 장인인데 10만 미만이면 누가 하고? 시장군수. 10만 이상이면 누가 합니까? 노지사 끝. 그다음에 특강하고 대도시는 공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외적으로 국장이 할 수 있다고 했죠. 국장은 어떤 경우에 하는 데라니까 국가하고 주택공사 갈 때 누군가 아니라고 했습니까? 지방공사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의무로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국장이 뭐 해버렸어요? 지정고시했죠. 내한테 사격 승인받으라고 지정고시한 지역 안에서 할 때는 국장한테 가야 돼요. 수도권이나 광역시 지역에서 한 번에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광역적 차원의 조성이 필요한데 역시 국장이 뭐 했다? 지정고시했죠. 뭐라고? 내한테 사업객 승인받으세요라고 지정고시했죠. 그럴 때는 국장한테 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공공이 할 때 국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 같은 공공이 50을 초과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가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사유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객 승인을 해준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안기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공구별로 분할하는 김에 사업객 승인은 공구별로 봐요. 공구별로 분할합니다. 공구로 분할하니까 공구 안에서는 몇 개? 300개. 그리고 단지 전체는 몇 개가 돼야 돼요? 600개가 돼야지. 제일 작게 쪼개면 우리가 300개 쪼개지잖아요. 그래서 전체는 600세대 이상은 돼야 됩니다. 최소. 그러면 공구별로 분할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공사 착수. 단지 전체에 대해서 사업객 승인을 받으면 몇 년에 착공? 5년이죠. 공구별로 분할하면요. 최초 공구입니다. 첫 번째 공구는 몇 년? 5년 똑같죠. 최초 공사를 진행한 공구 외의 공구. 최초 외의 공구는 첫 번째 창공 신고한 날부터 5년이면 몇 년? 2년 안에 착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정 사유가 있으면 1년 동안 연장할 수 있다고 했죠. 사업객 승인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업주체 신청을 받아서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년 범위 안에서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매장 문화재 발굴 허가를 받았어요. 즉 문화재가 나왔어요. 소유권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 분쟁은 둘이 문자로 싸우고 막 맥살 잡고 싸우는 건 인정 안 해 줍니다. 어떤 경험에 인정한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만 인정해 줍니다. 별 거 아닌데 당연한 건데 시험에서 두세 번 나왔죠.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야 돼요. 그다음에 사업객 승인을 해줄 때 부과된 조건을 이행하면서 공사가 진행될 때 사업객 승인을 해줄 때 도로 만드는 걸 조건을 했거든요. 학교 만드는 걸 조건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건을 이행을 갖다가 일정 기간 동안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그다음에 천재지면이 발생해 가지고 지진 나가서 다 무너져서 못 들어갈 때 그다음에 기반시설의 설치 지연입니다. 착수가 기반시설이 설치가 돼야지 덤프트럭도 왔다 하고 도로가 만들어져야지 공사를 하기 위해서 덤프트럭도 왔다 하고 렘비권 차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기반시설 공사를 갔다가 그 지자체 장이 내지는 국가가 안 해줬어요. 그럼 내지는 무엇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분양 주택의 증가로 사업성이 악화될 것 같아요. 요즘이죠. 요즘 지방에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미분양이 속출하더라. 그러면 그때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사업객 승인 받은 사업체가 공사를 시작할 때는 누구한테?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가서 착공 신고를 해야 됩니다. 5년에 착공합니다. 왜냐하면 사업객 승인권자한테 착공 신고를 하는 이유는 내가 기관 안에 착공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확인받는 겁니다. 그걸 누가 알아요? 기관 안에 착공하는지 5년 안에 착공하는지 또는 두 번째 공고에서 2년 안에 착공하는지를 누가 압니까? 사업객 승인권자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사업객 승인권자한테 착공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업객 승인 취소죠. 사업객 승인권자는 다음 사유가 있으면 사업객 승인을 중요한 말로 왔네요. 취소, 취소, 취소. 하에 한다가 아니죠? 할 수 있답니다. 취소, 할 수 있다. 첫 번째, 착수 기간을 위반해서 공사 착수를 안 할 때 다만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고 외의 공고 두 번째 공고는 뭐 한다? 취소 안 합니다. 취소하면 조심해야 돼. 그다음에 사업주세가 경공매로 소위권 상실입니다. 소위권 상실하면 내 거 아니니까 착공 못 들어가죠. 그다음에 부도 파산 나는 바람에 공사 완료가 불가능해요. 그럴 때는 사업객 승인을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취소하는 사유는요.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기간 안에 착공이 안 들어갈 때 소위권 상실할 때 그다음에 공사 완료가 불가능할 때 이 세 가지 사유가 취소할 수 있는 사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매도 청구 대상 토지에 대한 공사 착공인데 매도 청구 대상 토지가 있으면 매도 협의를 하잖아요. 협의. 둘이 막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협의 기간이 길어지면 공사 착수가 늦어질 수가 있죠. 그러면 그러나 금중 비용 부담이라는 것들이 많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두고 있는데 사업주세가 착공 신고하고 나서 공사를 시작할 때 사업객 승인을 받는 해당 대지에 매도 청구 대상 대지가 만약에 포함되어 있으면 매도 청구 대상 대지는 그 소유자가 매도 합의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파는 게 확실하죠. 내지는 법원에 승소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단 판결이 확증까지는 안 돼. 1심에서 이겨도 돼요. 그럴 때는 공사를 마을 수 있다. 시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원래는 소유권이 매도 청구 대상 대지가 있으면 5%가 남의 거잖아요. 내지는 15%, 20%가 남의 다른 사람은 토자 아닙니까? 그걸 소유권을 100% 이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착공 들어가는데 매도 협의를 해서 매도 청구 상대방하고 법원에서 매도 청구권이 인정이 돼서 확정 판결까지는 필요 없고 대법원 판결까지는 필요 없고 1심에서 이겼죠. 그러면 그때는 공사를 마을 수 있다. 시작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예외를 두고 있죠. 그리고 소유권 확보는 우리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라. 몇 %요? 적어놓을래요? 100% 이렇게 적어놓을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소유권이 100% 확보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예배적으로 100% 확보가 안 돼도 내주는 경우라서 첫 번째,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 건설 사업인데 대지의 80%에 대해서 권원을 확보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갈란히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 있어요. 등록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조합주택은 몇 %? 95%? 80% 아닙니다. 권원이 아니죠. 소유권을 확보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사업객 승인 내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권원을 확보했을 때. 권원 몇 %? 100%의 권원입니다. 그다음에 국가자체 주공, 지방공사인 공공이 주택 건설 사업하죠. 이럴 때는 소유권 100% 확보가 안 돼도 일단은 사업객 승인을 내준다. 그래서 80% 권원을 확보했으니까 몇 %가 부족합니까? 지금 20%가 부족하죠. 조합주택은 95% 소유권을 확보했잖아요. 몇 %가 부족해요, 이거는? 5%가 부족하잖아. 이 부족한 5%, 20%에 대해서 뭘 행사할 수 있다고요? 밑에 매도 청구권을, 법원에 매도 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구 단위 결정이 필요한 주택 건설 사업에서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몇 %입니까? 20% 되지, 그리고 5% 소유권에 대해서는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하고 있고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소유자하고 법원에 매도 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을 매라 협의를 해라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80% 이상, 90% 미만입니다. 그리고 95% 이상이죠. 95% 이상이면 모든 소유자에게 원주민 포함해서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런데 95% 미만입니다. 그럼 누구 빼고? 10년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원주민 아닙니까? 원주민. 원주민은 빼고 원주민을 제외한 소유자한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사업주택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한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의 경우에는 아까 조금 전에 보니까 95% 이상에 대해서 뭘 가져야 돼요? 소유권을 가져야 되죠. 그럼 몇 프로가 부족해요? 5%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5%가 부족하니까 95%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봤습니다. 95%를 기점으로 해서 이상이냐 미만이냐. 그리고 리모델링 조합 설립에 반대한 자. 반대한 자한테도 매도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죠. 그리고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대지가 있습니다. 일지시대 때 일본인이 가지고 있다든지 유용기 때 납북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토지가 있으면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로 확인을 받아주고 공탁하고 사업을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객 승인 신청이 들어왔죠. 그러면 신청 받은 날로부터 이것도 시험에 지문으로 잘 냅니다. 60일 안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 줍니다. 며칠요? 60일입니다. 며칠? 60일. 사업객 승인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승인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기간이 몇일이냐면 60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사업객 승인 논점 봤는데 논점이 되게 많죠. 그래서 이게 한참 여러분들 전성기 때는요.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으로 제거하는데 주택법이 7문제가 나오는데 사업객 승인 논점이 4개잖아요. 그래서 4문제가 나왔습니다. 4문제 전부 다가 시험 문제에서 한번 출제한 적이 있어드렸습니다. 사업객 승인만 가지고 주택법 7문제 중에서 4개를 낸 적도 옛날에 있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논점이고 33회, 34회만 출제가 안 되고 최근은 5년 연속 출제가 됐기 때문에 2년, 3년을, 올해 출제가 안 되면 3년을 시죠. 오늘 좀 과합니다.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파트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볼게요. 사업객 승인에 대한 승인이 다 잘못된 것은 30회대 기출문제네요. 사업객에는 부대 복리시설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니까요. 당연하죠. 단지가 500개입니다. 500개. 공급율로 분할할 수 있다. 500개면 공급율로 분할할 수가 없죠. 몇 개는 돼야지 분할할 수 있어요? 600개지. 틀렸네. 너무 쉽네. 그다음에 주택공사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설계도서를 작성 제출해서 승인합니다. 주택공사는 누구한테 사업객 승인받으라고 했습니까? 주택공사는 누구한테 가라고 했어? 국장한테 가라고 했잖아. 그렇죠?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가라고 했잖아. 당연한 거. 3번에 사업객 승인권자는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에게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직접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체납하는 거 이렇게 부당결부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사업객 승인 신청이 들어왔죠. 정당한 사회에서 아까 며칠 안에 해주라고 했습니까? 60일 안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주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틀린 걸 고르는 질문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고 문제는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에 비해서 너무 쉽게 나와버렸어요. 30일 문제는. 자, 그 다음에 기출이 하나 돼 있네요. 32일 때가 있네요. 최근 문제. 사업객 승인에 대한 설명이다. 역시 틀린 것은입니다. 1번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전체는 몇 개가라고 했습니까? 600개라고 했죠. 공급위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착공신고 들어왔죠. 그럼 20일 안에 신고됐습니다. 수리되었습니다. 여부를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통보하지 않죠. 20일 안에. 그러면 그냥 신고된 것으로 간주해버립니다. 사업객 승인권자는 사업객 승인을 받았죠. 그러면 며칠이라고 했습니까? 60일. 아까 30회 문제하고 똑같네요. 문제가. 승인 여부를 통보하죠. 사업객 승인을 받고 나면 얼마 안에 공사에 착수해야 됩니까? 1년이 아니잖아. 너무 쉽게 나왔네. 이것도 5년이죠. 틀렸네요. 부대 복리실 계획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30회 때 출제된 문제하고 지문이 야하고 그 다음에 60일 하고 그 다음에 부대 복리시설도 포함된다는 거하고 이거는 지문이 지금 3개는 똑같아요. 보니까 30회 때 문제하고. 그러니까 반복 출제가 됩니다. 시험 문제는. 틀린 것은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상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객 승인에 대한 설명이다. 역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빠뜨린 논점들 있죠. 그걸 한번 들어보세요.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중사업으로서 대지 면직이 10만 이상이래요. 10만 이상일 때는 도지사죠. 그리고 특광, 대도시시장은 공통이라고 했습니다. 사업객 승인을 신청하죠. 10만 미만이면 시장군수라고 했죠. 그런데 특광하고 대도시는 공통이죠. 그래서 시장군수만 내 사업객 승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체 세대가 600개 이상이죠. 단지에서 사업을 하는 자는 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할 수도 있다 없다. 600개 이상은 분할할 수 있죠. 단지를 수개의 구역으로 사업을 해 분할 주택 건설할 때는 전체 구역의 주택건설 호수 세대수 규모를 주택건설 규모로 산정을 한다. 이 경우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대해서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봐서 합산해서 계산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 다음에 1, 2, 3, 4가 맞으니까 5분이 틀렸겠네요. 공구별로 분할해서 시행할 때는 공구별 최소, 공구 안에서 최소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숫자는 200개가 아니고 몇 개? 300개는 돼야 돼요. 300개. 그래서 단지가 600개 아닙니까? 그 다음에 6m 이상의 폭으로 설정하는 게 맞죠. 그래서 틀린 것은 5분이 깔끔하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매도청구권입니다. 매도청구권은 단독 출제되어 있었어요.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업에서 소유자 확인이 곤란하면 둘 이상의 일간심문에 공구하고 소유자 확인이 곤란하다. 일제시대 때 일본인 소유 토지, 6.25 때 납폭된 사람이 있더라. 그러면 공구하고 30이 지나면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로 본다. 맞죠? 그리고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공통하고 끝내버린다고 했죠. 2번, 사업체는 주택건설 대중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건물에 대해서는 매도청구를 할 수가 없다고요. 매도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매도청구 인정이 되죠.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소유자하고 몇 개월 이상 협의하라고 했습니까? 법원에 청구하기 전에 몇 개월 협의? 6개월 아닙니다. 몇 개월? 3개월 협의죠. 그다음에 90% 이상에 대해서 권원을 확보했죠. 그러면 확보하지 못한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인정하려고 하면 90%가 아니잖아. 몇 프로? 95%가 돼야 되는데요.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자, 리모델링에 반대한 자의 주택에 대해서는 매도청구는 인정을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재 확인이 곤란한 사람한테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2번은 1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여러분들 사학객성이 상당히 중요한 논점인데 정리를 했습니다. 꼭 숙지하셔서 시험에 웬만하면 될 겁니다. 이거는 득점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주택상환사체가 나왔습니다. 주택상환사체인데 잠시 쉬었다가 주택상환사체 여러분들하고 또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